법원이 지난해 12월 학교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개성여고 주변 레이카운티 아파트 건설 공사를 모두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. 그런데 법원 결정 이후에도 안전 진단을 하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줄곧 뭉개하던 HDC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들은 최근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그러는 사이 해빙기를 맞아 더 위태로워진 건물에서 학생들은 오늘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. 집중 보도 먼저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지방법원이 개성여고 주변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린 건 지난해 12월입니다. 학교 주변 공사 현장에서 청공과 굴착, 흑마귀 임시시설 등 어떤 공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. 학교 건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. 법원은 공사 중지 결정 이후로 지속적인 안전 조치와 정밀 진단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. 학교 측도 법원 결정 이후 정밀 안전 진단과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,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측은 석 달 동안 뭉갰습니다. 법원 판결 이후로 저희가 학교에서 5차례 이상 현대산업개발에 안전에 관련된 공문을 발송을 하였고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. HDC 현대산업개발은 학교 측과 안전 진단을 논의하는 대신 지난 3일 공사를 다시 하게 해 달라며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. 계약으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해빙기로 학교 건물은 더 위험한 상황이지만, 현대산업개발은 안전 조치보다 법적 소송을 앞세웠습니다. 이런 가운데 지난 3일, 개성요구 안전진단 관련 회의를 위한 교육부는 건물 철거 여부를 곧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.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.